안녕하세요 숙기입니다. 이번 리뷰는 피부 탄력기기 신제품 뉴즈미 리뷰입니다. 피부 탄력기기 뉴즈미로 간편하게 집에서 얼굴 리프팅 관리하고 있어요. 아기 낳고 출산한지 6개월 동안 부어있던 얼굴살이 축 빠지면서 축축 늘어난 피부가 되었어요.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집에서도 간편하게 얼굴 리프팅 할 수 있는 뉴즈미를 만났어요. 뉴즈미는 17년 글로벌 미용계기 전문기업 미루다에서 런칭한 프리미엄 홈케어 브랜드 뉴즈미입니다. 전속 모델이 너무나 예쁜 배우 한지미님이라고 해요. 브랜드 개발사의 경우 전세계 14개국에서 키닥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국내 경쟁사 대비 최다 FTA 승인 완료 총 6건이 되어 있고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에서 하이프리프팅 집속 초음파 원료로 만든 케어 기기라고 합니다. 피부 탄력을 되살리는 집중 초음파 디바이스는 뉴즈믹. 직관적인 컬러아이콘 디스플레이와 LED 라이팅으로 누구나 쉬운 사용이 가능해요. 인체에 닿는 모든 부품의 6개의 유해물질, 미검출 확인하였고 충전 거치대의 경우 UVC LED를 통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해요. 사용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작품 하단에 위치한 전원 버튼을 누르고 스탠드바이에서 레디로 바꾼 후 사용합니다. 최대 6단계의 사용이 가능해서 처음 사용할 때는 2단계 사용을 권장해요. 세분화된 조사 강도로 4개 맞춤 세밀한 과탄력 관리가 가능해요. 사용부위에 젤을 먼저 바른 후 제품 전면부에도 젤을 듬뿍 바르고 피부와 밀착하여 사용합니다. 기기를 편안하게 잡은 후 최대한 중력 반대방향으로 끌어올리듯이 사용합니다. 눈썹 위 퀴센티, 미간, 중앙코, 인중, 입술, 턱뼈, 갑상선 부위는 사용을 금합니다. 제품 특징으로는 18개의 도트로 3만 샷이 되기 때문에 54만 도트로 촉촉한 관리가 가능해요. 제가 사용한 건 3mm의 토탈 케어로 얼굴, 목살, 턱살 사용이 가능합니다. 3mm의 경우 1회에 300샷 정도 사용하면 총 100주 정도 사용이 가능해요. 약 2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1샷당 18토트로 촉촉하고 밀도 있는 54만 토트의 탄력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게가 적당해서 오래 들고 사용하기도 편리했어요. 축 늘어지고 탄력없는 피부가 다시 총졸해진 느낌입니다. 잔주름도 줄어든 것 같고 마리오네트 주름도 줄어들었어요. 두 키가 개선되면서 뭔가 살도 빠져보이네요. 1회 사용만으로도 옆라인이 달라졌어요. 이중턱이 쭉 올라갔는데요.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동안 피부가 될 수 있겠어요. 남편도 달라진 피부 보더니 본인도 관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사용하면 달라질 피부 변화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